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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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 재밌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에 있나요? 좀 봐주세요 오늘은 아코렛 투어 네 네 네 진짜 정말 저도 처음에 아코렛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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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 일루션에서 아크로바틱 마샤 스티킹을 가르치고 있는 노성율이라고 합니다 우와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크로바틱 혹시 해보신 분? 제가 계속 유튜브나 그런 걸 보면서 독학으로 저 네 지금 했습니다 조금 하셨나요? 그냥 무형에서 조금 배운 게 있습니다 조금 조금 기본은 그래도 네 기본 그러면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연수하겠습니다 오 또 뺏던데? 다리 강하게 비보이도 있나요? 그거 아니에요? 무섭지 않다 무섭지 않다 좀 지나서 너무 잘하는 말이야 연기 좋잖아요? 셋! 셋! 아, 무서워!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저 혼자 해서 해볼까요? 아니면 이제 챌린지로 넘어갈까요?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? 넘어갈게요! 한 명 도움이, 도움이 요청할까요? 아, 한 명이 도움이 있어야죠. 줌 발표요? 죄송해요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진짜? 3, 2, 1. 3, 3, 3. 좀 더, 좀 더, 오케이. 여기 커벅지. 커벅지. 괜찮아요. 3, 2, 1. 한 번 빠질게요. 3, 2, 1. 고! 대박! 대박! 진짜 제가 올라가요?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맞아, 이 색을 하나 떴어. 괜찮아요. 진짜 신기해. 진짜 신기해. 리아! 하나, 둘, 셋! 죄송합니다. 저희가 섞어볼래요?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. 하고 있습니다. 3, 2, 1. 고! 앉아요, 앉아요. 앉아요. 대박! 잠깐만요. 잠깐만요. 한 번 더, 한 번 더. 죄송해요.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? 그냥...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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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더 낫지? 나요? 1 컷! 3, 2, 1. 가자! 가자! 오케이, 오케이. 이거, 이거, 이거. 이야! 재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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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까요? 여기선... 좀 높이? 좀 높이. 좀 높이.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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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이. 네. 왜, 왜, 왜 안 됐어? 괜찮아요. 양발로. 다시 해볼게. 아, 오케이. 다시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다시 해볼게. 다시 해볼게. 다시 해볼게. 다시 해볼게. 이거는 좀 쉬운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오케이, 오케이. 네. 후보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어, 이거... 어려울텐데? 어, 맞아요. 어려워요. 아쉬워요, 아쉬워요. 아쉬워요, 아쉬워요. 아쉬워요, 아쉬워요. 아니, 이런 거 오히려... 아, 이런 거 오히려... 좀... 해볼까요? 네. 이의의의! 화이트카! 샤bn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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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, 니콜. 니콜 파이팅! 해보겠습니다. 몇 킬로에요? 실패하는 게 재미있거든요. 실패한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. 진짜 어려운 거 하나 할게요. 오케이. 제가 먼저 할까요? 네. 너무 쉽게 하시네. 무서운 거 빼면 이렇게 쉽게. 네. 누가 먼저 해요? 먼저 가시죠. 진짜 제가 한 거야. 먼저 가십시오. 뭐로 뭐로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참 무섭다.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레전드. 진짜로. 와 진짜 레전드야 이거. 이야. 파이팅. 파이팅. 네. N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와 이거는 님 건 기대된 거. 그럼 좀 응원해 주세요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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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파이팅. 한 명씩 응원해 주세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 그러면 같이 하나 둘 셋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가볍게. 간다 리그. 귀여워. 거 먹지 마. 거 먹지 마. 거 먹지 마. 폐가 아파졌어. 폐가 아파졌어. 이거 어떻게 했지? 진짜.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? 약간. 네. 무서우면 안 돼. 그런 생각하면 안 돼. 그리고 약간. 진짜 세 개 하려고 하면은 안 돼. 파이팅. 파이팅. 오케이 오케이. 될 거야. 고. 하나. 하나. 둘. 셋. 파이팅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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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니, 제일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닌지 확인해. 유지! 그냥, 괜찮아. 형, 먼저 할래요? 할까?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. 마지막이 되면 좀 부담스러워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보니까 진짜 나도 긴장이 되더라고. 긴장은 딱 여기까지. 태어나 되면 연기. 그래, 그래, 그래. 신기해요. 자, 하나, 둘. 바로 해요?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, 해디! 파이팅! 하나, 둘, 일. 끝장! 아니야! 지영아, 이 끝장! 오케이, 오케이. 가겠습니다. 파이팅! 하나, 둘, 일. 셋! 괜찮아, 괜찮아. 거의 다 갔어요. 거의, 거의. 하기 직전이 겁먹었다. 그러면 안 된다. 그쵸? 진짜 한 것만 할게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그냥 가야 되는데. 가야 돼. 하나, 둘, 일. 둘, 셋! 셋! 이거 선생님께 한 번 봐도 돼요? 어, 예. 죄송해요. 우와. 안 돼요! 정말 안 돼요! 하기 위해.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. 제가요? 우와. 안 돼요. 잘한다. 진짜. 진짜 잘한다. 이건 레전드다, 진짜. 우와, 이건 레전드다. 진짜. 레전드다. 레전드. 우와. 정말 레전드. 정말 레전드다. 훗. 누가 뭐 뭐하는 거야? 진짜. 지켜놔이잖아. 고개야. 너무 맛있어. 너무. 2번, 2번. 갑시다. 마지막. OK. 하나, 둘, 셋! 오늘의 품馬은 정말 멋있었죠 나도 호피옵시오 무엇이라도 도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선생님과 팀의 분들에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니코와 품馬의 새로운 일을 보고 정말 충족한 하루였어요 하트K 오늘은 K&K와 품馬과의 새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학교 선생님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akhir랑 조건을 못하는 학교에 참고 하지만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학교에 참고 나중에 수정할 수 있을지 앞으로 수정할 수 있을지 품馬의 새로운 일을 보고 K&K의 사랑 니코와스 항상 항상 배고 싶다 배고 싶다 학로바드 교회에 왔습니다 선생님들이 안심, 안전히教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제 새로운 특징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또 만나요, FUMA! 엄마, 아빠, 우리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, 하면 바로 순간할 수 있어요 우리 엔진이잖아요 안전하게 위하 선생님들이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맞아요 오늘 이렇게 안전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고맙고 선생님, 팀원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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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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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何も見えないのに 胸がどこか